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서는 이번 시간은 26페이지죠 토지 활동상의 분류라고 되어있죠 실상 별표는 여기가 된다고 보셔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토지의 용어 등은요 대부분 일본의 감정평가 기준상에서의 용어 나온 것을 우리가 인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지, 택지, 부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지라고 얘기하는 건요 지목의 부호상에서는 우리가 대라고 얘기하죠 터대자라고 해서 건축할 수 있는 땅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어있고요 이거는 건축법상에서의 대지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죠 건축법상에서는 보통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은 단지에 대지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지목이 되어있는 애들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얘네는 토지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라든가 공장용지 또는 종교용지 등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돼 있어도 이것들은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형질변경을 통해서 건축이 가능한 걸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 다 대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법상의 대지하고 지목상의 대지하고의 대가 돼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고 거기까지 시험에 나온 설례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혹시 또 선생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 낼 때 또 활용을 하면 이것도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까 봐 구별만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있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이 대인토지와 건축법상 대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여기는 지목상 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택이나 또는 상가 있죠 이걸 지을 수 있거나 이미 들어서 있는 땅을 우리가 지목상의 대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택지라는 얘기죠 택지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다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와 공장을 짓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부지죠 부지인데 이게 바닥붓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만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다가 건물도 지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도 사용이 될 때 그 바닥에 제공되는 토지를 우리가 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지가 제일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를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 27페이지에 참고란에 보시게 되면 농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농지하고 임지가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농지하고 임지에 대한 거를 별도로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 밑에 가면 후보지하고 이행지라는 게 있죠 여기는 이 안에 들어오셔도 또 활용을 많이 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는 후보지라는 것은요 조금 더 큰 틀에서 그래서 얘는 용도 지역 간의 전환 중인 토지를 우리가 후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행지라는 것은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 중인 토지를 우리가 이제 이행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지역 간이고요 지역 간에 얘는 지역 내에서 이 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용도 지역을 우리가 분류하게 되면요 거기 이제 박스에 구성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택지 지역 그 다음에 농지 지역 그 다음에 임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거 그 다음에 상업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농지에 대해서는 전, 답, 과수원 그 다음에 여기는 용재림 예 신탄님 또는 뭐 경제림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신탄님은 연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는 우리가 뗄감용 나무 있죠 숯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한 것이고 여기는 이 가구를 만들기 위한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임지하고 농지 상태에서는요 바로 건축 행위는 어렵고요 택지라는 거는 대지조성공사가 끝나서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임지나 농지를 우리가 묶어서 비택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택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지역 간에 큰 틀에서 전환이 되고 있으면 걔네를 우리가 후보지라고 얘기를 해요 후보지 그런데 밭이 예를 들어서 논으로 이렇게 농지 지역 안에서 세분화된 용도 간에 용도 변경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행지 그리고 이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공장 용지가 경기가 안 좋으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상업이나 주거용지로 이렇게 바뀌어도 이행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들이 얘기할 때는 여기 밭이나 논으로 쓰던 게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기에 용도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후보지다 그런데 아직 그런 표현까지는 안 나왔고요 이렇게 큰 틀에서 변화되는 거하고 이렇게 세분화된 관계에서의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이면 우리가 이행지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전환 중이고 변경 중이니까 ING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표현할 때는 완료가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리는 거죠 전환 중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다는 것뿐이지 그렇죠? 농지가 택지로 용도 변경이 완료가 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표현에서는 우리가 후보지라는 표현은 안 쓴다는 거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필지하고 획지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이제 특히 얘가 필지가 이제 주로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필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도 생각하셔도 무방하죠 왜냐 원래 이 토지라는 거는 자연물이죠 자연물이었다가 이게 왕의 소유가 됐다가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소유관계의 변화가 생기면서 각 개인 소유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아무 개의 땅인지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가 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 단위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토지는 필지별로 다 이렇게 등기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 제일 잘 나오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와 한계 즉 권리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 필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대신에 이제 획지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상에서 봤을 때요 거기 표현상에서 보시게 되면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 등에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획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의 뭐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냐면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일반적인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가정할 때요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를 할지라도 여기 역 주변에 위치한 이 토지들을 우리가 역세권에 위치한 토지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주변 토지에 비해서는 여기가 시세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형성되는 가격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획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시게 되면 행정상의 어떤 동의나 이런 건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에 대한 개념이 반영될 수 있는 애들은 묶어서 가격대를 비슷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별하는 게 획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필지하고 획지의 비교라고 해서 박스로 다시 한번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가면 필지와 획지의 관계라고 돼 있죠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의 평가는 개별 평가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보시면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를 이루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이 전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거는 상가로 쓰고 있고요 이면은 주택으로 이렇게 쓰고 있으면 하나의 필지의 여러 개의 획지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가치가 다르니까 구분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만약에 이런 식의 필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따로따로 평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얘네가 하나의 공장 부지나 또는 상가 부지로 제공이 되고 있으면 그냥 가치를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일괄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제목이 얘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지하고 건부지라는 애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애들 중에서는 이렇게 보셔야겠죠 나지와 건부지 여기서는 이제 무슨 개념을 더 중시하셔야 되냐면 나지에 대한 거 그렇죠 거기 보시면 나지란 토지의 기타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었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우리가 나지라고 그래요 그거를 밑줄을 치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용어의 표현을 잘 쓰는 거죠 그리고 건부지라는 것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이렇게 보면 여기 건축물이 있고요 얘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않는 토지를 우리가 나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성 유무를 따져봤을 때요 시장에서는 나지가 있고 건부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나지가 시장성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지의 시장성이 더 좋다 그러면 나지의 시장성이 왜 좋으냐면요 얘가 이 토지가 비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건 5층짜리 건물이고요 기존에 여기 있던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은 이렇게 고층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가치가 비싸면 대부분 이렇게 고층의 오피스를 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는 애들은 얘를 철거를 해야만 이렇게 고층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나지 상태에서는 바로 이렇게 고층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토지 이용에 부합되게 바로바로 이용이 가능하죠 그걸 우리가 최유호 이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최유호 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세권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 대부분 상업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최유호 이용이거든요 고층 건물이 질비한 데가 있으면 나도 여기다 건물 짐은 고층으로 져야지 저층으로 질 생각은 하지 않겠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나지가 일반적으로 시장성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건무지의 시장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가 어디냐면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물이 들어서 있을 때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죠 거기를 포함해서 그러면 건물에 수명이 있을 때까지는 나머지 토지들은 건물을 못 올리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나지의 시장성을 더 높게 보는 이유는 나지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가능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토지 나지는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치가 100억이라고 그러면 100억을 주고 우리가 매입할 수는 있어도 기존의 건축물인 애들은요 여기도 만약에 100억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빼달라고 그럴 거예요 철거비를 그렇죠 그래서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부지들은 오히려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토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건부증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28페이지 하단을 내려가게 되면 건부증가하고 건부감가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게 옆에 29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법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빈지는 바닷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이 법지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법지는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땅이 있을 때 항상 평평한 땅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경사진 이렇게 면을 같이 갖고 있는 토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기존의 건축물이 있고요 여기를 내가 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해요 여기는 이렇게 대지조선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경사진 면이 있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석충이나 옹벽을 이렇게 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적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미치는 경계를 측량을 할 때는 이 경사진면도 소유권의 범위에는 들어가거든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 경사진면은 우리가 활용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지라는 거는 법으로 봤을 때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 면을 가지고는 경제적인 실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토지를 그거를 우리가 법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빈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가보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썰물일 때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밀물일 때가 있어요 밀물일 때는 이제 만조수위선이라고 해서 이제 물이 다 들어찬 상태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물이 쭉 빠지면은 여기 밀물과 썰물 사이에서 드러나는 게 간석지라고 그래서 이건 개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우리가 지적공배에 등록된 토지가 있어요 그죠? 이 사이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빈지라고 얘기를 해요 바닷가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공인수면관리법에서는요 바닷가에 있는 토지는 개인 소유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해수욕장이라든가 팔아서 이런 거 설치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는 있죠 그래서 빈지라는 것은요 모는 인정은 안 되는데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는데 경제적인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빈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 시험에 얘가 활용이 될 때가 있어요 빈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이거 바꿔주는 수준일 테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지하고 대지라는 게 있죠 여기서의 대자는요 이걸 자로 대자라고 얘기를 해요 맨번에 나오는 맹지라는 것은요 이렇게 도로가 있었을 때 주변 도로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접속된 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토지를 우리가 맹지라고 해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이 제한이 되고요 활용성도 낭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대지라고 하는 애는요 이 대자가 자로 대자니까요 자료형 모양의 터지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돼 있었을 때요 여기 이렇게 이제 도로가 지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자 이 토지하고 다르게는요 이렇게 도로하고 연결된 통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토지를 우리가 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가면은 차가 다 낼 수 있는 이제 도로가 이렇게 나 있더라도 그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소유자가 이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낼 것을 허용을 해주거나 그래서 이제 이게 된 것이지 이 사람이 이 토지까지도 이 사람이 소유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토지는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이걸 닫아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거를 현장 확인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실전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냥 그 용어 자체로만 언급이 된다는 얘기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사방에 둘러싸여서 도로의 어떤 전면을 가지고 있지 못한 토지를 맹지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도 출제가 한번 됐던 설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제목을 우리가 휴한지 하고요 유휴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이유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휴자라는 게 이게 쉴 휴자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한지 그래가지고 이 쉴 휴자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죠 가을에 추수 끝나면은 농지를 쉬게 해주는 그런 역할과 똑같다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이 유휴지라는 것은요 여기 쉴 휴자가 뒤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놀리는 땅이죠 그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그래서 쉴 휴자의 위치를 갖고 우리가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요 공지라고 또 나오죠 자 이 공지에 대한 거는요 나지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이거는 건축법에 의해가지고요 한 필지 내에서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둬야 되는 토지죠 100평방미터의 토지가 있을 때요 일반 주거지에게 건폐율을 만약에 100분의 60을 주게 되면 이 중에서 60평방미터의 면적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나머지는 비워둬야 되는 땅이죠 이걸 우리가 공지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일조건 관계도 있고요 또는 이제 소방법에 의해서 이제 그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됐을 때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비워둬야 되는 땅을 우리가 이제 공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죠 나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답으로도 한번 유도가 됐던 애가 뭐냐면 그게 소지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소자가 힐소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우리는 소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소지라는 제목만 갖고는 명확한 뜻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활용을 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선화지가 또 있죠 이렇게 선화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한전에서 철탑해 갖고 이제 이렇게 고압선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압전선 아래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화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부의 공간을 이용할 때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화지라고 했을 때 이 토지들은 감가가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도 이거 설치할 때는 구분지상권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도 해주고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또 많이 활용이 됐던 게 뭐냐면 그게 포락지예요 그래서 이 포락지는 여러 번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유도가 됐던 거죠 논밭이 침식돼서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내린 토지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 여기는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논밭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물이 넘쳐 흐르면서 그죠? 제방이나 뚝을 넘어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이 흙이 무너져내리면서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토지를 우리가 포락지라고 얘기를 하죠 민법상에서는 이렇게 물에 잠긴 토지에 대해서 3년 이내 성토하지 않으면 흙을 메워서 다시 복구시키지 않으면 그 면적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포락지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이렇게 여름에 비만 오면은 침수되는 땅들은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뚝을 쌓거나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은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에 위치한 토지다 그러면 택지로 쓸 수 있는 거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 토지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벗어나서 어느 순간에 집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상가도 안 보이고 공장도 안 보이는 경계 그런 정도가 한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계지는 계속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확인 문제가 하나 있죠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오른 거 1번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이 그러면 획지가 아니라 필지가 되겠죠 그리고 2번 지문에 보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가 되겠죠 낮에는 토지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의, 사법상의 제한이 없지 공법상의 제한은 모든 토지는 다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의 자연상태 그들의 토지는 우리가 소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을 5번에 포락지를 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시면 답을 구성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주택의 분류죠 주택의 분류를 보시면요 제일 먼저 건축법에 의해서 구별이 되죠 여기서는 이제 단독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은요 물론 이제 단독주택이 들어가고요 다중주택이 들어가고 다가구 그 다음에 이제 공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의 다중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고시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다가구라는 거는 이제 원룸주택을 생각하신다 소유권이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주로 얘가 나왔던 거죠 다중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다중이 왜 저기 됐냐면 이게 면적이 원래 330이었어요 그다시 얘가 660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이제 지문으로 구성을 했던 것이고요 공동주택은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연립이 있고 다세대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다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대학교 이름이 완성이 되면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드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상에 이제 주택의 분류가 있죠 주택법상에서 이제 우리가 구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준주택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엄밀히 말하면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에 준해서 취급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쓰면은 업무용 오피스텔이지만 얘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준주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거는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니까 85평방미터 이하의 이제 주택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했을 때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게 되면 소형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원룸이었어요 원룸이었는데 이게 이제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거죠 뭐로? 소형주택으로 그래서 원래는 면적이 50평방미터였다는 얘기죠 이게 50평방미터인데 60평방미터 이하로 그래서 지금 현재 책들에 보게 되면 다 이걸로 돼 있을 거예요 원룸으로 근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해서 이제 이미 이렇게 미리 바꿔서 넣어놓은 경우인데 나중에 이제 이게 확정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공기상으로 만약에 이게 뭐 유보가 되거나 늘어지게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다시 공지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바뀌겠다고 입법 얘기로 해서 이렇게 일단 기본서상에서는 이렇게 넣어드린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룸이면 방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요즘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법을 개정을 해서 원룸을 소형주택으로 바꾸고 면적도 늘려주고 방수도 최대 3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법에 대한 규정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논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강제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요약집사항에서 우리가 또 드릴 테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2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 조합의 종류를 한번 시험상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서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한 조합이죠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가 나올 때도 있죠 그리고 이제 옆에 33페이지 가시게 되면 상단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선에 나오신 분들의 공약 중에 하나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에 활용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해서 토지의 소유권은 공적주체가 같고 위에 있는 주건만 분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야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분양가가 당연히 쌀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사후 처리가 문제가 되죠 나중에 이제 연안이 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됐을 때 과연 소유권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뒤따랐을 때 이런 제도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에 부동산업의 분류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중개업은 부동산 서비스업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것 정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신 거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43페이지를 가시면 부동산 특성이라고 있죠 그래서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부동산 특성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